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수 선미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선미씨가 컴백 미니앨범 1분의 6 발표와 함께 특별한 컴백쇼를 개최합니다. 지난 29일 어비스 컴퍼니에 따르면 오는 8월 6일 오후 6시 세 번째 미니앨범 1분의 6을 발표하는 선미씨는 당일 오후 7시 음악채널 뮤플리, 네이버 나우,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와 손을 잡고 메타버스 XR을 아우르는 컴백쇼로 팬들을 맞이하는데요. 선미씨는 가상과 현실을 잇는 K-POP 컴백 페스티벌, 샵 아웃나우 언리미티드의 첫 주자로 실험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미니앨범 1분의 6의 세계관을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선미씨가 출연하는 샵 아웃나우 언리미티드는 4달 7일 오후 7시 네이버 나우에서 즐길 수 있는데요. 샵 아웃나우 언리미티드는 네이버 나우의 컴백 라이브쇼, 샵 아웃나우의 확장판으로 비대면의 가상현실 플랫폼과 현실을 잇는 세계관 스토리텔링 콘텐츠와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을 총망라한 확장현실 기술을 활용한 무대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컴백 쇼에 앞서 선미씨는 제페토에 개설된 샵 아웃나우 언리미티드 맵을 통해 타이틀곡 You Can Sit With Us를 BGM으로 통해 깜짝 공개한 것은 물론 신곡의 포인트 안무를 일부 공개하는 등 팬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컴백 쇼 개최 소식과 함께 선미씨는 미니앨범 1분의 6의 새로운 콘셉트 포토를 공개했는데요. 선미씨는 네온 조명 아래 여전히 러블리하고 키치한 매력을 뽐내고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표정을 짓고 있어 어떤 반전을 예고하고 있는 건 아닌지 팬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전 선미씨는 신보 트랙리스트를 공개했는데요. 선미 공식 SNS를 통해 세 번째 미니앨범 6분의 1의 트랙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선미씨는 미니앨범의 모든 곡들을 직접 작사했는데요. 또 6분의 1, 콜, 나래시시 등 보더라인 이 네 곡에는 작곡자로서 참여하여 선미씨만의 색깔을 담은 곡들을 선보일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그간 가시나, 사이렌, 누아르, 날라리, 보랏빛박, 꼬리 등을 직접 작사하고 작곡에도 참여하며 자신만의 언어로 음악을 표현해온 선미씨인 만큼 이번에는 또 어떤 가사와 노래로 즐거움을 선사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제트 세대들의 놀이터에 가수 선미씨가 나타났습니다. 선미씨는 지난 27일 늦은 시각 네이버 제페토에서 아바타 선미로 깜짝 접속했는데요. 컴백을 기념해 특별 제작된 맵에서 팬들과 소통하고 셀카를 찍어줬습니다. 트위터에 정말 재미있었어 미안해 이라며 인증사심도 같이 올려 오랜만에 팬미팅에 기뻐했는데요. 인스타그램에도 제페토에서 찍은 사진들을 공유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선미씨가 자신의 예쁜 미모를 뽐냈습니다. 지난 27일 선미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안녕하트 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사진 속 선미씨는 핑크색 투피스를 입고 한 줌 허리와 여리여리한 몸매를 자랑했습니다. 커다란 풍선을 들고 기분 좋은 미소를 지은 선미씨의 모습은 사랑스러움 그 자체였는데요. 타이트한 의상에도 분살 없는 몸매와 매끈한 라인을 드러낸 선미씨의 모습에 팬들은 예쁘다 천사 같다 핑크 퀸 완전 잘 어울려 등의 댓글로 감탄을 보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선미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선미씨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